남미 칠레를 사목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부 사제들이 저지른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해 거듭 용서를 청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사목자들에게는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니라며 주님의 자비를 겸손하게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의 칠레 방문 소식 김원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6일 본격적인 칠레 방문 일정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시민사회단체와 외교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칠레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계속 전진하길 기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교회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칠레 사회에 큰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준 사죄의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겁니다. 학생과 학생들의 미래가 교황은 이날 저녁 교황청 대상 안에서 성추행 피해자들을 비공시키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은 피해자들과 기도하고 함께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산테고 대성당에서 사제와 수도자 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교황은 먼저 칠레의 성무에게 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나약하고 약점 많은 제자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된 연휴를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의 무한한 자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이 자비에 기대어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목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예수아, 양해시피, 산책을 하시는 정도를지 못한다. 경험을 먹었습니다. 예수아과 대상으로 인물을 방해했습니다. 예수아, 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보다. 예수아, 하여서 우리에게 바람이 되었습니다. 하여서, 우리에게 money을 가사합니다. 영국을 바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우리에게 일찍이 필요합니다. 교황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다음 방문국 페로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일요일에 끝납니다. CPBC 김원철입니다. CPBC 김원철입니다.